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램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램프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만들긴 했는데 그 이후로 타는 영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 찍으러 왔는데 일단 지금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텃밭에 이 램프를 만들어 놓고 방치 지금 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유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이거 이거부터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수포를 보셨죠? 걷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엄청난 수고스러움이 들고 위에 비닐을 싸지 않으면 이게 일단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덮어놨는데 보드 탈 때마다 이거를 걷고 다시 다시 씌우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좀 녹이 녹과 이제 나무가 많이 상한 상태에요 합판도 되게 좋은 합판 쓰긴 했지만 관리도 엄청 잘 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 살짝 쓸어내고 보드를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빗자루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와 그래도 이거 나무에다가 다 그거를 발라놓긴 했었는데 그 방수 페인트 다 칠하긴 했는데 이게 한번 칠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겹으로 좀 칠해야지 확실히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일 세팅하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바른 것 같아요 램프 바로 옆에 닭장이 있어 제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램프를 만들게 되었는데 취직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도 유치원을 아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가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방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또 괜찮아 이제 내가 안 괜찮아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진 잘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뒷마당이나 공간에 나오는 곳에 이렇게 램프를 만들면 좋겠는데 막상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만들 때는 진짜 엄청 탈 것 같은 그런 의욕도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이걸 만들면 진짜 관리 잘해야지 했는데 관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뒷마당에 이런 거 있으니까 파크나 스팟 같은데 나가려면 좀 오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드만 들고 그냥 뒷마당에 오면 되니까 이런 점은 진짜 엄청 큰 장점인데 저는 좀 박스나 플랩 위주로 좀 그런 거를 더 재밌어 하고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못 타서 연습 겸 타면 좋겠다 했는데 잘 못 타니까 오히려 안 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왕 꺼냈으니까 시간 될 때마다 좀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램프는 잘 지내고 있다 램프 기본기는 오프시오프 들어 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가 계속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몸이 땅에서 90도로 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서 있으면 바로 넘어지게 돼 그래서 여기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빗자루를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돌리면 원이 되잖아요 이 반 쪼개고 반 쪼개면 나오는 게 커터야 4분의 1 이 4분의 1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경사에 맞춰서 몸이 이 경사면과 90도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90도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원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걸 연결했을 때 큰 원에서 있으면 꼭지점이란 곳에 이 경사면에 맞춰서 이렇게 몸 기울기를 조절해 줘야 돼요 이렇게 갈 때는 이쪽이 다시 상 이 스케이트보드가 올라갔을 때 이 90도는 이렇게 대각선이 되는데 몸이 그렇게 대각선에 맞춰줘야지 느낌 자체는 살짝 뒤로 쏠려준다 몸을 이것만 해도 일단은 반은 벌써 성공한 거야 정확한 얘가 됐나? 그 다음 두 번째는 펌핑 펌핑은 뭐냐면 우리가 그네를 탈 때 발을 이렇게 굴러줘야 더 크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타다가 발을 굴러주면 더 많이 가잖아 그럼 이렇게 차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몸을 밀어서 이렇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뭔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펌핑이야 이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앉아서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앉고 다시 내려오면서 평평해지기 전에 앉아서 여기서 밀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거 연습하기가 처음에 늦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탄력으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거 연습하기가 처음에 늦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연습해야 돼 뒤에서 밀어줘 뒤에서 밀어줘 몸을 이렇게 내려갈 때 밀어줘 해도 이렇게 올라가봐요 이렇게 앉아 앉았다가 밀어 앉았다가 앉은 힘으로 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좀 뭔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 그러면 뭔가 이 펌핑에 대해서 느낌이 더 빨리 올 거예요 처음에 푸시오프 그 다음에 경사면에 맞춰서 90도 이렇게 90도 이러면 앞발이 질리는 느낌 나는데 지금 질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밀으면서 이 경사면에 90도를 맞춰줘야 돼 내 이 경사면과 이 몸이 제가 꼭지점 이렇게 아까입니다 왔따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가 대고 이제 여기서 여기도 나중에 문제가 今 아직 볼 이제 트릭 팁은 아니고 그냥 방법적인 거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램프를 시작할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드 타고 있어요 좀 쉽게 탈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영상 찍어서 공유를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다시 램프를 열어서 타봤는데 재밌게 잘 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게을러지지 않는다면 다시 열어서 보드를 타보면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모두 안전보딩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하이파이 자 이게 다시 시작된 수곳으로 또 괜찮으실라? 그냥 덮지 말아요 왜 왜 그럴까 내일 하루 바짝 말릴까? 계속 그렇다면 내일 한번 더 탈 수 있겠군 일단 그럼 잘 정리 저것만 놔야겠다 자 이제 시작된 수는yn치 다시 시작된 수요 제가 다시 시작된 수요 다시 시작된 수요 빨리 보드 자연스러워